지금 저게 바로 고양이 세수라는 겁니다 저렇게 설렁설렁 하시면 눈곱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 무지가 그루밍 하는 장만 보고 계십니다 다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구메이가 산만합니다 시작! 달달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잘 안정돼 이건 왜 이렇게 잘 안정돼 아이고 그리고 다른 식사에 있는지 왜 이렇게 잘 안정돼 아직 안정돼 왜 이렇게 잘 안정돼 왜 이렇게 잘 안정돼 이제는 이렇게 잘 안정돼 이게 왜 이렇게 잘 안정돼 혀의 탐이 올 것 같습니다 으잉 귀여워 화장과 마주오세요 지금 저게 바로 고양이 세수를 하는겁니다 저렇게 설렁 설렁 하시면 눈곱이 안 되어집니다 배도 씻어 주고 아 그만 할가 오지 어디갔지? 오지 안보이네 아이 예뻐 오지 졸려? 왜 졸려? 잘잘 오지